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리코, 오늘의 이벤트는 바우티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중앙부에서 별을 차지하기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팀 폴트 처치됩니다. 상대팀 쉘리가 스프 쪽에 숨어있습니다. 쉘리에게 부족을 얻고 쉘리가 처치됩니다. 쉘리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오른쪽으로 오버사경을 끌어집니다. 두록이 오른쪽으로 내려오다가 흘리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쉘리를 처치합니다. 별은 지금 8대8입니다. 상대팀 두록을 마무리를 못 질었고 오케이 상대팀 부록 처치합니다. 별 여러 개 획득합니다. 상대팀 지금 폴트가 체력을 많이 깎였는데 폴트 마무리가 안된 게 아쉽습니다. 쉘리가 스프 홍병을 사용해서 체력을 많이 깎았는데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아 지금 혼자는 못 보고 조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남은 시간 25초 지금 폴트 켈리와 폴트 부록이 접근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폴트 처치합니다. 아 지금 공격을 부려고 받아서 남은 시간 1초 매치 속도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